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일면에서는 지난해 전체 장애인 학대 건수가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특히 학대 의심 사례 중 본인 신고율이 2018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피해 장애인들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주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대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가장 많았고, 학대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분석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 강화와 학대 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이면에서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현재 농학생의 교육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일반 학교는 물론 특수학교인 농학교에서조차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협회는 농인의 제1언어인 수어가 청각장애 교육현장에서 사라지고, 학교는 음성언어와 구호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의사협회는 국회 1인 시위 외에도 최근 대통령실과 교육부에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신문 사면에서는 소비자원이 일부 체육관의 매표소 높이가 휠체어 사용자에게 불편한 것으로 확인됐고, 장애인 전용 매표소를 운영하는 곳은 원주종합체육관이 유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등의 관람 편의시설 점검에서 서수원 칠보체육관 한 곳을 제외한 26곳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체육관 관리 주체에게는 개선 권고를 했고, 관계 부처에는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3 인권영화 베리어프리 버전 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화 나라라 펭귄을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합니다. 인권위는 이번 나라라 펭귄을 비롯해 범죄소년, 별별이야기 등 6편의 인권영화가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완성된 영화 중 범죄소년, 별별이야기, 어떤 시에서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제13회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뜩 ओि Iris esca 00 00